3월 10일 장마감 종합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외인기관에 강력한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아주 강한 모습으로 마감했습니다. 지금 HLB를 둘러싼 환경은 모든 여건이 양호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분봉상으로 보면 미국시장이 마이너스 7%까지 하락을 하면서 시가는 낮게 시작을 했지만 낮게 시작을 하고 한번 밀어붙이고 다시 상승흐름을 탔죠. 이렇게 상승흐름을 탔는데 상승흐름을 탄 이유가 선양 낭성암에 대한 환자 등록 소식이 나오면서 아주 강력한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슈팅이 나왔는데 과거에 보면 요 며칠간 호재가 나올 때마다 슈팅하고 다 깔아앉았죠. 다 깔아앉았는데 마찬가지로 오늘도 슈팅이 한번 나온 후에 깔아앉았습니다. 이렇게 깔아앉았지만 오늘은 좀 달랐죠. 시장 상황이 아주 우호적이었습니다. 미국시장이 7%나 하락을 했지만 나스닥 선물이 우리장 시작할 때 플러스 2% 정도를 나타냈죠. 그런 부분이 아주 강한 모습을 만들어냈습니다. 슈팅 나오고 보통 이렇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는데 오늘은 슈팅이 나오고 돌아가지 않고 잘 버텼죠. 잘 버티고 나서 시장 상황이 아주 우호적으로 돌아갔습니다. 외인 기관이 들어왔죠. 코스닥 쪽에 외인이 370억 기관이 1100억 정도 아주 강력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팔았지만 이런 수급이 들어온 이유가 미국 시장이 나스닥이 마이너스 2% 수준에서 계속 버티다가 2.2% 2.4%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주 시장이 내일은 오늘 밤은 미국 시장이 강할 거다. 그런 암시가 나타났죠. 그래서 우리 시장이 오늘 먼저 움직인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나스닥 선물이 계속해서 증가했죠.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투자 심리를 계속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계단식으로 계속 올리고 지금 좀 조정하고 올리고 조정하고 열기를 식히면서 따박따박 올라갔죠. 아주 강력하게 단단하게 올라섰습니다. 이렇게 올라서게 만든 주체가 외인기관이죠. 8만주, 7만주 들어왔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올라섰죠. 역시나 주가가 이렇게 올라서니까 개인들은 15만주 나왔죠. 이렇게 주가가 오르면 개인 투자자들의 매물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있죠. 우리나라 공매도를 3개월 동안에 한시적으로 공매도 여건을 완화한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제 오늘 6시 이후에 발표가 되겠죠. 공매도가 상당히 주가를 찍어 누르는 그런 부분이 아주 자유롭게 진행이 됐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제약을 많이 거는 그런 조건이 오늘 나올 예정이죠. 그렇게 되면 특히나 제약바이오 주들의 아주 큰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지금 가치적인 부분을 가지고 주가가 형성이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불안장세가 전개가 되면 아무래도 지금 당장 돈을 버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찍어 눌러버리죠. 찍어 눌러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공매들의 놀이터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제약바이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그런 발표가 나온다는 소식은 특히 제약바이오 종목의 종목을 바라보는 공매 세력들은 상당히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상황이 오늘 발표가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공매 세력들이 상당히 눈치를 보면서 공매도를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미국 시장도 오늘 밤에 세금 감면을 비롯해서 각종 어떤 금융시장에 대한 대책을 오늘 발표를 한다 그랬죠. 그런 상황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나스닥 선물이 이렇게 상승을 한 부분이죠. 그런 상황을 보면 오늘 밤에는 미국 시장은 강한 반등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불안한 시장은 어제 블랙몬디가 시작이 됐죠. 펜엑셀이 한번 크게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한번 나타나고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크게 하락을 시키고 나서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 상당히 바닥을 잡고 올라서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주 높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죠.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이제 새롭게 좀 뒤늦게 시작하는 나라들이 조금 증가하는 추세가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나라나 중국의 상황을 보면 어느 정도 증가하다가 다시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다라는 것을 대강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런 상황인데 지금 0.5% 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험이 7%나 하락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강한 대책이 나오죠. 오늘 그렇게 나올 겁니다. 나오고 나왔는데도 별로 시큰둥하다 그러면 그 다음 날에는 더 강한 대책이 나오겠죠.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이제 공매도 입장에서 보면 공매도들의 투자 심리가 이제는 위축될 만한 그런 분위기로 급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약바이오 쪽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수혜를 입을 만한 종목은 공매도 1위죠. 지금 제약바이오에다가 그리고 코스닥 쪽에 공매 1위가 이 HLB라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여건들을 보면 미국 시장에서도 금융 완화 정책 그리고 우리나라도 공매도에 대한 이런 규제 정책 그런 부분에 동시에 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게 적용이 된다 그러면 지금 HLB 위치를 보면 정말로 많이 하락해 있죠. 정말로 많이 하락해 있는 상태에서 기술적으로도 장기 입형선을 강하게 뚫어내는 장대 양보이 나왔습니다. 이 나라와 비슷하죠. 이때는 120선 기준으로 올라섰고 이번에는 240선 기준으로 올라섰습니다. 지금 주가는 정말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HLB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월 10일인데 4월 달쯤 되면 이제 FDA 승인 신청에 대한 그런 부분 기대감이 나타날 만한 상황이죠. 지금 3월 10일이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계속되는 호재가 많이 나왔지만 주가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죠. 지금 이뮤노미에 대한 인수 그리고 어드벤첸에 대한 권리를 가져온 부분 그리고 선양 낭성암에 대한 이런 환자 등록 그 다음 옵티브와의 병용 데이터 아주 잘 나온 부분 그리고 위암 1차에 대한 승인 신청에 대한 내용 그런 부분들이 연이어서 쏟아져 나오고 있죠. 거기다가 항서제약이 간암 2차 리버세라닙 단독으로 또 승인 신청을 한 부분도 있죠. 그런 부분까지 다 나왔는데도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HLB의 현금 흐름을 더 크게 만들어 주는 부분들이고 아주 큰 호재들이죠. 아주 큰 호재들이 그렇게 많이 쏟아졌는데도 주가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시장 상황이 워낙에 좋지 않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거기다가 공매도가 최근에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전 세계적인 하락 그런 부분의 공매도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하나도 반영이 안 됐죠. 그러고 시장이 돌아서는 이런 불안장세가 마무리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거기다가 공매 규제 그런 부분이 외국인 기관들이 강한 매수로 돌아서게끔 만든 요인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양 자체도 너무나 좋습니다. 아주 크게 하락을 한 상태에서 지금 240선을 기준으로 강한 장대 양봉이 나왔죠. 거래량도 150만 주 정도 적지 않죠. 거래량도 좀 많이 나타나면서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이제 HLB를 둘러싼 환경은 모든 게 거의 완벽할 정도로 아주 양호한 분위기로 급변을 해버렸죠. 급변을 해버린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이 전개됐는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대차 해지하는 그런 작업들 그리고 상한가 매도 걸어버리는 그런 작업들을 이제 거의 주주들이 거의 똘똘 뭉쳐서 진행을 하게 되면 전부 쪽에서도 공매에 대한 그런 압박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도 그런 압박 이중적으로 그렇게 압박이 들어가면 공매도 입장에서 이제는 주가도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고 이제 불안 장세가 좀 마무리되는 수준인 것 같다. 그렇게 본다면 그리고 이제 3월 달이죠. 4월 정도 되면 이제 승인 신청이 들어갈 거고 이제 그런 상황을 좀 생각한다면 공매 상환을 좀 염두에 둘 가능성도 아주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이 공매 상환이 오늘 좀 들어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좀 되고 이제는 이 공매도 물량이 나오는 부분이 이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에는 환경이 좀 좋지 않죠. 시장도 이제 반등세 환경이 만들어지는 그런 분위기로 전환이 되고 있고 공매도 부분도 상당히 이제 규제를 좀 하는 그런 부분이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앞으로 3개월 동안은 공매도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이 전개될 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 이제 6월 달 되는 거죠. 6월 달 정도 되면은 이 HLB는 아주 뭐 좋은 환경에 처해 있을 그런 시기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HLB 생명과학도 26만 주나 들어왔죠 외국인 그리고 기관도 9만 주나 들어왔습니다. 자 이 쌍크림의 수 2렘에서 6.5% 올라섰죠. 아주 좋은 모습으로 장대양봉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장대양봉이 일단 만들어졌고 하락장악형에서 상승장악형으로 다시 바뀌었죠. 바뀌었고 지금 위치는 상당히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장대양봉 상승장악형 장대양봉이 나왔고 환경 자체가 지금 아주 좋게 돌아선 상황이죠. 돌아선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HLB나 HLB 생명과학은 어차피 HLB하고 똑같이 움직이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HLB 입장에서 보면은 모든 여건이 아주 우호적으로 지금 급반전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미국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을 오늘 밤에 좀 할지 그런 부분은 알 수 없겠지만 아무튼 이제 어떤 좋은 대책이 나오겠죠. 그런 대책이 나올 거고 그런 대책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은 또 국제유가도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좀 나타내겠죠. 그런 뭐 분위기가 어우러지게 되면은 이제 투자 심리가 많이 회복될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회복이 된다 그러면 이제 상승 흐름을 시장 전체적으로 상승 흐름을 탈 가능성이 아주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HLB 측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좋은 호재들이 지금 몇 개가 같이 나온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